다음 팀입니다. 다음 팀은 아까 허벡했다시피 툴라빈고 팀인데 참가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분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. 정주리 씨라고 제가 예전 따라와 할 때 제가 그 뒤에 그러네 하고 서 있는 사람이 저라고 했잖아요.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처음 보셔서 모르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팀의 일환이었던 정주리 씨가 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. 정주리, 김혜연, 김지영 선수로 구성이 돼 플라빈고 팀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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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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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